안녕하십니까 신혜안수의 신혜식입니다. 국정원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유명무실한 기관이 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도 엉망이고요. 대북정보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국정원이 자연스럽게 폐지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억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정원에서 최고위직으로 근무하시다가 나오셨는데 안타깝겠습니다. 저도 이런 기사를 보니까 저도 우리 국정원에서 평생 몸담고 있었는데 결국은 제 친정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잘한다 소리가 계속 나오는 것이 모든 우리 전현직 직원들의 바람이고 또 우리 국민들의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정보는 최일선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국정원 보고서가 고객들로부터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국민들이 먼저 더 실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뭐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냐면 김영철인 것 같습니다. 이 김영철이가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나쁜 짓만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도 김영철이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얼마나 관심이 많겠어요. 더군다나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실패해가지고 이 실패의 주역은 어떻게든지 간에 북한에서는 김영철이고 우리 한국에서는 특사단 이론으로 김정은 의사가 확실하게 비핵화를 하기로 약속했다. 믿어도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다 책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김영철의 의상에 어떤 변호가 있을 것이냐 이거가 제일 초미의 관심이잖아요. 그런데 이거가 지금 잘못됐다. 이렇게 언론에 노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런 외교안 중요한 현안에 대한 보고서를 국정원이 만들면 중요 관련 기관에 고위직에 다 배포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배포받은 기관에서 국정원이 정보 판단 잘못했다고 이렇게 비판들이 나오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게 언론에 흘리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말 황당한 일인데요. 지금 국정원 사실상 국내 정보 수집하지 마라. 사실 간첩 잡는 거 포기해라 이런 얘기고 대외 정보에 집중해라 라고 하는데 북한 정보도 특히나 북한 정보도 제대로 된 게 없다 보니까 도대체 국정원이 뭐 하는 거냐 뭐 하는 기관이냐 이런 얘기가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국정원 서훈 국정원장 말이죠. 아니 김정은 만나서 울었잖아요.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북 특사로 간대요. 아니 국정원장이 어떻게 특사로 가겠습니까? 유사시에는 암살도 실행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통일부 장관보다 더 세게 움직이고 있으니 한심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보 판단의 실패 원인이 여러 가지에서 나올 수가 있고 또 일을 하다 보면 100가지는 100가지 다 맞출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이게 왜 이런 판단의 실패가 있느냐 이걸 이제 원인을 분석해야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가 있겠지. 그러나 제일 중요한 하나는 이 정보 판단을 한다면요. 다양한 정보 수집 채널을 통해서 정보가 쫙 모이면 왜냐하면 채널이 다르기 때문에 두루는 내용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럼 다른 정보를 쫙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외형적으로 지금까지 국정원이 현 정부에 들어와서 나타나고 있는 성향을 보면 완전히 대북 대화에 올인해 있다.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대북 대화에 올인해 하다 보면 대화를 통해서 나오는 등무라는 첩부가 어느 수준이겠습니까? 전부 입맛에 맞는 별로 냉철한 정보 판단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되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거기서 나올 얘기가 뻔한 거 아니겠어요? 거의 오가는 사람들이 뻔한 건데 그렇다면 비밀 채널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 비밀 채널을 통한 정부 수집을 하면요. 이 공세적인 정말 비밀 정보 공작 007 영화에 나오는 이런 정말 생명을 무릅쓰고 정말 그런 공작을 통하지 않으면 입수할 수 없는 고급 첩보를 수집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현 정부에서 그럴 여력이 있겠느냐 저는 희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결정된 증거는 바로 대북 첩보하면 그런 공작을 통해서 나오지만 이 공작 중에는 순수하게 정보만 수집하는 공작도 있겠지만 수사를 통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지금 행사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죠. 안 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경찰에 대해 넘겨준다고 해놓고 국회에 관련 법안은 제출돼 있는데 이게 진도가 하나도 안 나가잖아요. 국정원이 뭐 지금 수사를 제대로 하고 국정원이 간첩 잡았다는 거 봤어요? 요즘 뭐 간첩을 잡았다는 게 아니라 국정원이 간첩을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어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첩을 잡으면 수사 차원에서 형사 차원에서 형사 사건이잖아요. 일종의 이런 게 공안 사건인데 이 공안 사건 차원에서 이 사람이 간첩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는 게 물론 제일 중요한데 일단 고급 인사를 고위지에 있었던 이런 간첩들을 만약에 잡는다. 또 오랫동안 이게 말하자면 지하에서 활동한 간첩을 잡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북한과 관련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서 나오는 북한 관련 고급 첩보가 있거든요. 이런 것이 간첩을 안 잡으니까 나오냐고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보 판단에 실패가 있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정보의 판단에 이르기 전에 많은 정보 공작 수사 공작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현 정부 들어와서 틀림없이 기능이 많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상 이 국정원이 국가보안법이 있어야 되고 또 그래서 존재하고 있는데 간첩은 안 잡고 있고 그다음에 공안 사범들 안 잡고 있고 북한의 정보도 제대로 모르고 있고 국정원장은 때만 되면 김정은 만나서 찔찔 짜고 있고 울고 정말 한심합니다. 아니 어떻게 김정은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북한에 경도된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심지어는 말이죠 임종석이 있을 때 DMZ 방문해서 옆에서 말이죠 서 있었잖아요. 대통령 비서실장 옆에서 물론 뭐 국무회의 참석은 안 하지만 대통령과 독대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국정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임종석 실장이 그 당시에 GP 철수와 관련해서 현장 실찰할 때 본인이 거기에 동행해서 간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국회에서 정부에서 밝힌 적은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국가정보원 하면 단순하게 북한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에 가장 중요한 정보를 수집해서 이렇게 관련 기관에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제공해 주는 게 기본 임무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능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뭡니까? 북한 핵은 협상은 협상대로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 사이에 사과왕 외교 흔히 사과왕 외교 하잖아요. 사과왕 외교도 다 무너졌다고 지금 언론에서 다 보도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과왕 외교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사과왕 외교가 잘 안 되면 국정원에서 사과왕 외교를 뒷받침해 주는 이런 비밀 정보 활동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럼 비밀 정보 활동이 제대로 되면 정부가 사과왕 외교가 잘 안 된다. 이런 것을 다 뒤에서 조용히 교정해 주고 교정해 주다 보면 이렇게 정부가 사과외교에 실종했다. 이런 비판 기사도 안 나오게 하는 게 국정원의 역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정원이 너무나 대화에만 매진하다 보니까 물론 다른 얘기 하겠죠. 테러도 잡고 테러 북한이 사이버로 해서 암호화폐 해서 돈도 많이 탈취하고 이런 건 물론 알려지고는 있지만 그거 가지고 국민들한테 만족시키겠느냐. 지금 국정원이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가 핵을 폐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계산이 다 드러난 상황에서 제대로 북한을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 협상 전략에 필요한 그런 정보를 많이 수집해서 정보를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가 지난번에 연초에 시집핑 만나러 갈 때도 청와대라든가 국회에서 국정원이 발표한 내용 보면 별로 아주 타임나게 척시의 정보를 충분히 중국 정부는 아니면 북한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대응하고 있는 게 없었잖아요. 상황 파악만 하고 있는 정도다. 이렇게 나왔어요. 국정원에서 공식 발표가. 이런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 국정원은 여러 가지 대화 채널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국가 안보의 의중성에 비춰볼 때 거기에 충분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을 정도의 풍부한 정보 수집 역량을 제대로 키우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좀 불안한 측면이 많이 있다. 이건 뭐 개인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전직 국정원장들이 직무와 관련돼서 댓글 쓰고 이랬다고 해서 조사받아서 구속되고 말이죠. 직권남용이다라고 해서 또 구속되고 했는데 이 직무 6위 아니겠습니까? 지금 서훈 국정원장이 향후에라도 진실 조사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말이죠. 잘못된 대응을 했다. 아니면 오히려 북한에 동조했다. 그럼 이거 처벌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서훈 원장도 북한하고 대화에 관해서는 어떻게든지 특히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국정원 내부에서 말하자면 한평생을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국민이 거는 기대도 크고 직원들이 거는 기대도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겠다는 생각이 없다. 이것이 확인된 이상은 지금 트럼프도 대북 전략의 기조를 바꿨지 않습니까? 이번에 빅딜 전화해서 김정은이를 빈손으로 보낸 게 트럼프가 생각이 바뀐 거 아니겠어요? 정책의 방향을 완전히 궤도를 수정한 거죠. 그런 것처럼 국정원이 앞장서서 이제는 제일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직접 대화 창구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지금 그러지 않아도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국정원이 앞장서서 대통령을 잘 보좌해서 지금과 같은 이런 비핵과 협상 전략 이런 걸 근본을 바꾸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김정은이가 그랬잖아요. 금년 말까지 기다리겠다 했잖아요. 그럼 금년 말까지 기다려가지고 미국이 마음대로 안 하면 내년부터 도발하겠다는 얘기예요. 대화를 금년까지 기다렸으니까 제일 쉬운 판단의 한 방향은 대화 안 하면 위기 국면 조장하는 게 김정은이가 아는 거 그것밖에 돕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비해서 플랜 B도 철저하게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이 제대로 국가 안보 위기가 왔을 때 제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바로 국민들한테 내놓고 또 이 위기 국면의 실효성 있는 대책은 미국과 공중의 틀을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미관계 이런 이번 같이 한미정상회담이 만약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G20 6월에 일본 오사카 갈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G20이니까 그때 가서 한미정상회담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옛날처럼 작년 11월에 있었던 작년에 있었던 G20 정상회담처럼 그냥 뭐 하는 둥 마는 둥 별로 의미가 없는 이런 정상회담이 아니고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제가 보기에는 그때까지 남북정상회담을 응하기가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인 대화를 이룰 수 있게끔 우리가 우리만이 수집하고 있는 정보를 대통령한테 줘서 대통령이 그걸 트럼프한테 공유해가지고 같이 대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안 되는 건 이제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국정원에서 최고위직으로 나와서 현직 국정원장을 또 뭐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죠.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옥현의 안보정론TV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직 국정원장들이 직권남용으로 또 댓글로 다 구속됐는데요. 서은 국정원장은 아마 직무유기 또는 북한의 정보를 혹시 제공한 게 있다면 그런 거 싹 뒤져갖고 또 얼마 전에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초기에 국정원 서버들 시민단체가 와서 조사해갖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자료를 봐서 결국은 서은 국정원장이 퇴임 후에 정권 바뀌면 갈 곳은 감방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나오지 말아야죠.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 북한에 가서 활동하세요. 아오지 탕광이 활짝 열려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내안에서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댓글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